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천대학교의 셀카 중독 화성인과 클럽패션 테러 화성인의 제보를 받아서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스캔들이 하나 터졌다고 하는데요.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가천 화성인 헥스파인! 더러운 당연히 접니다. 상하죠. 자유씨 많이 상하시나요? 네! 40만 번? 천만 번?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생각합니다. 20만 번? 20만 번? 15만 번? 30만 번? 20만 번? 30만 번? 네, 절대 안 입추고. 역시 패션의 완성은... 아이고 시원하죠? 입을 한번 입어야죠! 마취 울기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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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지 로봇 음.. 일단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하지 않습니까? 뭐 어떤 걸 입어도 그렇죠 로봇 좋아요, 싫어요? 좋아요 네, 좋습니다 한찍 줄렀어요 와아 저 맨날 보죠 맨날 봐요 맨날 봐요